안녕하세요. 박상우의 예술고 백선 박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끌어치기, 끌어치기 문제이지만 횡단을 하는 끌어치기 횡단샷입니다. 수구로 1접구를 맞추어서 얇게 끌어칩니다.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또는 포쿠션까지 맞추는 공이 되겠습니다. 수구 하단 6시 방향의 회전을 주고 약 30%의 얇은 두께로 끌어칩니다. 수구는 끌리는 회전력이 작용하면서 미끄러진 채 원쿠션까지 진행합니다. 원쿠션이 맞고 나온 후에 바로 하단 회전력이 작용하면서 투, 쓰리쿠션 이상으로 맞추는 공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구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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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구하단